4주중 암튼 죄송합니다. 혹시나 혹시나 제가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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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필터 없는 운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조금이나마 상처를 받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흐은 흐을 흐을 그 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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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로 아다시와 아쿠즈 레사리 나라모 아르키 스케 사박노 나카 데가 가해시 주치 그레 도났다 사라츠 치카 사박이 노코 사레다 아다시나 낙이 가라니와 수노 타이가 노코 사례대 단어 데스 바크 아프 도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나도 더이상 할 말이 없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다시는 수업 아르노 키옥 오켓 수이란 수노 타이 지상에서 날뛴 거신의 두뇌체 즉 코어와 같은 것인가 백파괴되어 멈추려 했던 지상의 알트라는 백업을 남겼다 그러니까 그게 네 長老たちはアッティラという名前を与え、ウンヌの一族に迎え入れてくれたのです。彼女は戸惑いながらも新しい自分を受け入れた。その胸には言葉にできない喜びがあった。一人の人間として、生命として地上に生きる。その新しいオーダーに彼女は存在意義を感じたのです。私は見ました。 かつて自分が壊したものが美しく再生し、今も続いている様を私は見ました。私から切り離されているのに深く繋がるアッティラの人生を。基本的には私たちは同じもの。スケールこそ違えど、暴力によって他の文明を蹂躙する存在です。 そうです。 しかし、違った。多くの点で私たちは異なっていたが、最大のそれは目的があったことです。 アッティラは憤怒の王者として、同族の反映のために破壊を繰り返しました。 그렇다고 합니다。 でも、人の視点で語るなら、醜い行いとして分類されます。 そうですよね? 自分の視点で語るなら、醜い行いとして分類されます。 そうですよね? 自分の利益を利用するために、自分の価値を侵略するために、自分の価値を侵略するために、私たちの行動権利を得るために、自分の価値を得るために、私たちの行動権利を得るために、それに意義もない。 自分の価値だったと、自分の価値も侵略しないと、自分の価値を侵略するために、自分の価値を侵略しないと、自分の価値を使用されない気 vow、自由には良い発響しないと、自分の価値を得るために必要手が信頼しないと、捉え上げ pathway、自分の価値を持つ理するために、自分の価値 insecurity Connieの価値や利を、自分の価値しないと、自分は認出されない事で、自分の価値にFTWですか? でも、私は何かを残したい。育まれる生命のように、積み上げられる文明のように、共に語り合えるような盗賊を持ち、救いをもたらすような概念も得て、あの美しい草原を駆け抜けた、あの子のように、醜くとも、悪として生き、 そしていつか、あの大地に帰りたい。 그렇답니다。 참고로 저는、何 말 하는지 한나도 안 봤습니다。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テクスト를。 視聴者が分からないので、このように、私たちの権について、私の権について、これまでには何も説明していません。 私の権は、私の核の一つです。 え、とても古い由来のあるものなのです。 それは、切り裂くもの。 戦うという原始的な行為の具現。世界の具現。 原初の神々の一柱。 軍神と呼ばれる存在が手にしていた力です。 後に、アレス。 マルスと呼ばれる戦闘神の剣。 アレスは、古代、クリスチョクの神でした。 マルスは、古代、ロマの神に、古代、ロマの神と呼ばれるようです。 そうですね。 彼らのオリジナルの概念としての神。 それこそが、一万四千年前の軍神でした。 だから、あの剣は、最大の強敵であった軍神を打ち倒して手にした。 唯一の大事なもの。 あの剣を獲得したことで、私は白い巨人から、剣を持つものに流転したのだと思います。 セラフ流に言うと、クラスチェンジ。 その結果、私は軍神の剣を生成できるようになった。 地上のアッティラが手にしたものを、軍神の剣に変換できるのも、もう体内にその因子が組み込まれているから。 こんなことを口にするのは、それこそ罰ち当たりなのでしょうけど。 あの剣を手に入れたことで、私は私になった。大切なものなんです。 알았어。 잘 알았어。 그만하자。 그건 정말 멋져。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う言ってもらえると、とても、うれしいです。 私たちの前に、おわりのパイクを消えています。 これはその本番 hereの養 dign 보내야 Davisさん活躍だと思います。 今日は私の天気の動きを 取り足しています。 これは何か何かを考えているのですか? そのように、私は虹の産のインパーに分かります。 それじゃあ私の winesを成功する予在がべくなります。 そして彼 seems to happ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섯 번째 스테이지 차라리 진짜 텍스트 아니야 이건 만약에 텍스트 어드벤츠로 나왔어도 좋은 평은 내가 못했을 것 같다 과연 논리는 알겠다 그러나 왜 그만한 물건을 단순히 파괴해버리는 거지 문셀의 왕권 그 자체가 반지라면 파괴하지 않고 좋을대로 이용하면 될텐데 그렇군요 그렇지만 月에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유세가望이기 때문에 레가리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이건 유세가의絶対指令입니다 아니 데드스페이스를 만들었으면 네크로몬프라도 나오면 지루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것들아 아우 정말 동생 바지 안에 5만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기 몸의 일부분이 석화된 것과 비슷한 건가 확실히 그건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문셀이 알테라를 봉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말이군 아우 이 태양계의 존재를 눈치채고 곧장 이쪽을 향해 초광속으로 도래한다는 말인가 문셀의 왕건 완전한 레갈리아가 파괴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렇군 그래 개괄적인 얘기였지만 압디는 맞는다 그리고 알테라가 해준 이 얘기다 아니 솔직히 고유명사가 많고 저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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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본 양파니까 양판소랑 하여진 그렇지 제가 읽어본 장르문학 중에 최고봉으로 치는 눈물을 마시는 새는 새 같은 경우도 고유명사가 겁나 많지만 엄청 몰입해서 읽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준 이상 틀림없는 진실이겠지 고유명사가 많고 저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풀어나가는 화자가 문제가 아닐까 양판소랑 아니라고 했잖아요 장르문학이라고 말 바꿨잖아요 아 나 피곤해서 그래 좀 봐줘 무슨 딕처럼 말이 튀어나온다 아니 화는 내지 않는다 화를 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운동까지는 애매한 채로 놔뒀던 것이 사실이지만 알테라는 처음부터 얘기했었다 적이라고 나도 경계와 공포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 근데 나오면 해야죠 아니 뭐 그 똑같은 70... 저도 용어같이 70시간 했고 80시간 했고 위쳐도 한 80시간 넘게 했는데 잘했어 재밌게 새삼스럽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우다 시청자들 반응도 좋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화를 내면 알테라가 멈춰줄까 지금 내가 마력이 부족해서 아파 제발 마력 충전 좀 시켜줘 나 좀 이케임아 그렇겠지 알테라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다 미명 영역의 사수 레갈리아 수집 모든 건 문셀의 기능 정지를 위해 모든 레갈리아를 모아서 나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도 문셀 정지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중간 단계랄까 파생 결과 같은 것일 테고 괜찮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너는 혹성을 거역할 수 없다 나라는 마스터가 있든 없든 레갈리아를 모으고 있었겠지 결과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이제 와서 이런 정도로 화를 낼 리가 없다 그러니 그런 표정 짓지마 알테라가 불이 죽으면 이쪽도 슬퍼진다 아니 난 솔직히 빡쳤어 조마조마 할만해 이게 주인공이 완전 상호구로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지 처음에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들었던 데다가 나한테는 확인 작업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거 경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다 만약 만약에 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테라는 뭘 하고 싶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과정은 죄송합니다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세이는 현재는 매일이 지금 여기가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란 게 감사합니다 유세이가 없다고 해도 물론, 내 일은 없지 않습니다. 레가리아를 손에 맞춰서, 이 세상을侵略합니다. 버논과征服은, 내 차가가가서... 하지만... 하지만... 가려난 음성이었다 길문에 따라 대답이라기보다 거의 혼잣말에 가깝다 허용되지 않을 걸 알면서 흘리는 마음을 이 행성에선 꿈이라 한다 거신의 바람, 꿈 지금이야말로 소원을 이뤄주는 만능의 달의 성배가 필요한데도 정작극 선배에 의탁할 일은 없을 하나의 꿈 성배의 적의 꿈, 아니다 그건 틀림없는 너만의 꿈이다 그래, 그럼 그걸 이루자 알트라만으로는 무리고 이석씨를 찾아왔던 에미야 흑음용이에게 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도 여러 부분이 빠져있는 나라면 왠지 반지 비슷한 꿈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이건 알트라에겐 얘기하지 못하겠다 마지막까지 알트라가 알트라에게는 비밀로 하자 좋아 우선은 레갈리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왕권의 통합이다 그리고 문셀의 왕권인지를 손에 넣어서 혹성과 알트라를 완전히 나눠놓는 방법을 검색, 모색한다 무한으로 정보를 축적한다고 했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니, 훗잔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어 그냥 대화했다고 하자 우리 그래야 내 멘탈을 버틸 것 같으니까 너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에미야 이제 에미야 흑음용이의 육체는 전력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기억도 격음도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몸이 이렇게 의식같은 것을 얻은 이유는 이제 충분하다 나는 알트라의 소원을 위해 싸운다 지금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도록 에미야 쓴 웃음을 지었다 어, 빨리 이 게임 깨고 삭제할 순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면서 웃었어 아야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빨리 급식, 급식 좀 울리고 싸우러 가자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종종 멈춰줘 머리가 울린다 finns 할 안들어 민란해 하하하하 과자, 이 육체에 남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의식은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 게다가 만들어준 요리만큼은 일을 해야지 나의 마스터 来たか。 赤に装置かれているものは 酷く温な感情だ。 私はそれが嬉しい。 たとえそれが すぐに冷めてしまうものだとしても さあ行こう、マスター。 그녀는 식어버릴 감정이라고 했다. 얼마 전에 나였다면 이쪽의 알트라는 내곡하니까 바로 잊어버린다는 의미인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가 식어버릴 것이라고 한 건 걱정 때문이다 에미의 흑임용이는 조금 불만 있으면 나를 싫어하게 될 테니까 라고 그녀는 자신의 걱정을 표현한 것이다 별나다는 생각에 조금 웃고 만다 정말 두 사람은 같은 알트라가 맞다 이렇게나 솔직한 여자아이가 어떻게 싫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흡수된 뒤에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출진 전에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다 괜찮을까 아마 타임문넥 같은데 홍보하면 나 욕먹지 않을까 너무 이 게임 까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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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리뷰하는 사람이 똥을 포장해 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만약 이게 쓰레기면 그래도 재활용은 되는 거라고 그 화요일날 분리수거 할 텐데 이건 똥이잖아 똥을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할 수는 없잖아 걸음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게임은 삭제해야 돼 혹시 저번 캐스터 때처럼 상대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이쪽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싶다 어떻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 똥이라가지고 가능하다면 흘리는 티는 적었으면 하니까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럴 수도 있음 그래 싫어 다녀 내가 3 2 이제 또 정말 세상스럽지도 않는 맵제탱 그러니까 제발 빨리 끝났으면 너무 감동 깊다 감명적이다 너무 기운이 많은 게임이라 가지고 아사시미가 완전히 기하이 오케시다 그거는 약관이다 姿은なく도로 진짜리와 야스가 싱크를 순간을狙우는다 요시야 로봄 신격開始 유단 서른자 워낙 8격이 2위치 워낙 견격이 2위치 안 보는 웃기기라도 있어야지 안보는 웃기기라도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더이상 웃음이 안나와 이 게임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닐까 싶네요 이 게임은 이제 더이상 웃음이 안나와 알았어 그만 말해 길가메시야 길가놈아 여길 일단 우리편으로 만들어놔야 뭐 딴거 하든 말든 할거 아니니 이게 제일 빡치는거야 일정한 이상의 적을 안잡으면 적이 안나오는데 자기때문에 아 너무 안 나온다 서문아 자 절초무용 이섬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